이 비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저희 K-POP 문화 자체를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서 좋은 무대를 보여드렸던 게 이제야 진심이 많이 여러분들께도 유럽팬 여러분들께도 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역시나 그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아 이런 인터뷰를 사실 이런 차림새를 하니까 좀 자 우리 앞으로 더 좋은 무대, 멋있는 무대 굉장히 많으니까 방송이 나갈까요? 아 죄송해요. 안 나가면. 과연 인기비결? 아무래도 전 때문입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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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음악은 공용어라고 하잖아요. 망국 공용어. 망국 공용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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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